나 한 장면 많이 하네. 아, 치욕. 치욕. 자가씨, 자가씨. 담배 끄고 발 내려주세요. 어이구, 무서워라. 야, 무섭지 않냐? 왜 이래요? 아, 나야. 엄마 얘기 좀 하자고. 아, 나야. 나야. 아, 나야. 왜? 아, 이리 들어왔니께. 왜? 야, 야. 왜 이리 와. 아, 이리 좀. 너 뭐야? 아, 당장이나. 들어와. 들어와, 이씨. 들어와, 이씨. 들어와. 이씨. 싸가지 않는 놈의 새끼들. 누가 그렇게 떠들래? 이 새끼, 이 새끼가 짤만히 떠들었어. 갚았지? 아, 이 새끼. 다짐이 웃고 있어. Yo. 야! 네 거 맞지? 어디서 났어요? 그게... 고맙단 말도 안 하냐? 아님 고맙단 말도 안 안되고 고맙단 말도 안 안되지 않을까? 고맙단 말도 안 안되고 또 식 Letsts! 천천히 잘다 영화 끝났어요 왜 안 나가요? 내 마음이지 나가요 안 나가면 기도 아저씨 부를 거예요 기도 부르지 말고 또 한 번 때려봐 너 손 맵더라 간만에 좋은 일 한 번 했는데 뺨까지 맞고 나 억울하다 남의 물건 훔쳤잖아요 나 그거 훔친 거 아니야 찾아준 거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뺨까지 때리길래 나도 하나 장만했다 소리 괜찮지? 아 근데 괜찮단 말이야 아 근데 괜찮단 말이야